아 커피 한 잔 드려요? 아 커피 응 그래 달게 해줘 아유 기분 떨어져 거파요 기다리세요 달게 해드릴게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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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왜 이렇게 힘드냐 이야 별일하게 힘드네 아이고 아 아빠 커피 일어나서 드시지 앉아있을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누워있으니까 손가락 하나 깔다 못하겠다 아직 열포기도 안 했어요 아 아빠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엄마 엄마 아 어디에 아 아니 저 여정을 아빠 그냥 두세요 들어오셨잖아요 어디야 너만에다 씹으라고 하래 아 이거 엄마도 못 찍는거에요 우리가 다 해놓은건데 왜 아 뜨거 아 뜨거 아빠 괜찮아요 아 뜨거 가지마 그냥 응 끊어요 뭔 소리 으음! 음! 으음! 아... 어허... 김정은 거 봤어? 난 남편하고 출근할 딸이 밤새 배추 퍼먹으면 나와서 아는 척이라도 소영이 내려와 밥 먹으라고 하세요 현우도 불렀어요 엄마 저 결혼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난 이제 상관없어 난 이제 상관없어 내 상관없어 내가 욕먹을 수 있는